안녕하세요 ctc겜다. 이번에 보 게임은 로블롯에서 페이퍼 타일이라는 게임인데요. 각종 장치가 있는 타일이 있는데 거기 타일에 올라가면은 그 장치가 작동하는 그런 특이한 게임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각종 타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이 어떤 장치를 의미하는 그림인데 저는 지금 처음에 보니까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쭉 통과해가지고 끝에까지 가면 되는데 여러가지 방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결국에는 어떤 타일이 어떤 장치인지 알게되면은 그걸 피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이 앞에 물음표 암물도 없구요. 요거는 오오 잠깐만 얘는 뭐야? 아 오 HP 많이 다른데? 이건 빈결인가? 암물도 안일어나는데? 요거는 코인이 늘어나고? 아 오오 뭐 뭐야? 이거 뭐지? 오 정신이 없는데? 얘는 그러니까 화상 데미지도 있고 아까 전에 그 표지판은 뭔가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오 아 즉사도 있네? 대충 어떤 게임인지 알겠습니다. 야 이거 갈라면 좀 애 좀 먹겠는데? 얘는 뭐야? 뭐 차이가 없고? 요건 아무튼 즉사? 별 오 뭐지? 뭐야 이거? HP 회복하는 건가? 오오 피해 피해 요거 뭐지? 오 점프 요것도? 오오 되게 정신없어요. 오 이게 막 바뀌니까는 오 어두워졌어 잠깐만 제가 지금 앞으로 갔었나요? 아 여기다 있다. 저기 거리가 꽤 먼데요? 이거 밖에 안왔어? 오오 계속 앞으로 가자 오오 하트? 이건 뭐지? 이런식으로 쭉쭉 전진해보죠. 오오 아 이거 생각없이 그냥 가면 즉사밟고 바로 죽겠네. 타일을 한번씩 밟고 어디로 가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아 이거는 밀어내기구나. 어? 이거 바로 죽는 거야? 안 죽는데? 하하 앞으로 오오오오 폭탄? 이거 쓸 수 있는 거야? 터지나? 아 오오 잠깐만 탄력받아서 전진 오오 아 하하 폭탄을 통해서 전진을 할 수가 있군요. 별 미스테리 얘는 뭐지? 메테온가? 아 대부분은 안 좋은 것들이네요. 자 다시 별을 밟아주고 오오 미스테리 이거 초기야? 블라인드 별 오케이 그 다음에 점프 아니구 요렇게 아 살짝 높아졌습니다. 점프가 요거 즉사 오 안발받고 그 다음에 폭탄 폭탄 터뜨려가지고 한번 가보죠. 오오오오 아 안돼 죽으면 안돼 아 야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근데 이런 게임들이 의외로 보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갔을 때도 갈 수가 있거든요. 한번 그렇게 가볼까요? 그냥 무지성으로 오오오 가보자 가자 가자 오오오 피해주고 가자 오오오 즉사만 조심하면 돼요. 즉사만 오오오 이거 피해주고 즉사만 조심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오오 피해주고 즉사만 조심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 블라인드 어디야 지금 오오오 오오오 아 중간에 거꾸로 간 것 같은데? 하하하 옆 안에 보니까는 바닥이 어떤 건지 대충 느낌이 오는군요. 에라 모르겠고 일단 막무가내로 전진 오케이 뛰어뛰어뛰어 올라올라 오오오 제일 많이 간 것 같은데? 오오오 조심하고 폭탄 아 보상받기 이거 뭐야? 아 그냥 코인 이걸로 뭐 살 수 있나? 펫 미스테리박스 당신의 펫은 불요소 불에 뭐 관련된 그런 거라는 거야? 아니면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 이거야? 장비 스크랩팅은 뭐야? 자 이게 제 펫이고요 하하하 좀 많이 시야가 거슬린다? 근데 능력치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해제 어떻게 해? 아니 해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누르면은 뭐 해제가 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자꾸 장비만 돼? 아예 모르겠다 뭐 가보죠? 얘가 뭐 지켜주나? 가자 아우 직사 말해버렸다 그 다음에 요거 코인 먹고 저건 죽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거 오오오오오오 잠깐만 나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아 그냥 가자 모르겠다 전진 오오오 오케이 오오 조심하고 가자 가자 몰라 몰라 가보자 반대로인가? 이거 지금 제가 점프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제가 점프를 하고 있어요 오오오 그럼 이쯤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어디 갔는데 폭탄 폭탄 타고 날라가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야? 씨 터지나? 오오 터졌다 가자 날라가 점프 오오오 아아 아 이거 안되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멀거든요 복불복의 운을 기반으로 좀 실력이 필요한 게임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못 가는데 이거 여기서 오 가지고 점프 얜아 모르겠다 직사만 안되 오케이 직사만 아니면 돼 직사만 아니면 돼 좋았어 작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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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직사만 아니면 돼 오케이 이거 점프 오케이 오오오 오오오 간다 간다 폭탄 오케이 지금 잘 가고 있죠? 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점프 점프 가자 오오오오 먹어주고 뭔지 모르겠지만 별 오오 뭐지 뭐지 여기서 점프 다시 이거 이거 점프죠? 가자 오오 아아 아 분위기 좋았는데 아 아깝네요 자 다시 차근차근 가보죠 점프 가자 가자 오케이 점프 즉사만 안 밟으면 돼요 여기서 오오 여기서 요거 밟자 그리고 오오오 뭐가 바뀝니다 코인 밟아주고 아 이거 점프 가자 오케이 오오오 거기서 조심하고 아 뭐야 무조건 밟아야 돼? 오오오 가자 가자 몰라 몰라 가보자 오오 어디지? 방향을 이뤘어요? 어디지 지금? 오 여기있다 쭉쭉쭉쭉쭉 앞으로 가면 되겠지 뭐 가자 오 즉사만 안 밟으면 돼요? 오오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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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오 다 와가는거 안가? 아 다 왔는데 아 아깝다 네 좋습니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럭스에서 페이퍼 타일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여러가지 장치들이 있는 타일들을 헤쳐가지고 끝까지 가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랜덤성과 복볼복 운이 있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약간의 실력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대부분 좀 운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었습니다 꽤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